자, JKGP의 Call of Duty Black Ops 2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도 쌈박하게 미션 대신에 스트라이크 팀 미션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총 스트라이크 미션이 두 개나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건 한 기억이 있는데, 이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토크의 애니팡 즐겨하는 군인들은 오늘도 애니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들이 우리의 최고의 승인입니다. 우리의 HVI는 소코트라 하그에 있는 강의의 하그에 있는 하그에 있는 강의의 하그에 있는 강의의 강의의 강의에 있는 강의에 있는 강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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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에 있는 강의. 어느 정도는, 모든 강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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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에 있는 강의의 강의의 강의에 있는 강의의 강의가 있습니다. 이건 간단히 문제보실 수준입니다. 우리 정말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의 방에 확 움직이는 것 같으면 더욱 아름다운 길을 가볼 수 있습니다. 몰라 이게 뭐야 너는 할 수 있는 게 욕밖에 없냐? 무슨 말하는 것보다 욕이 다 들어가 있어 그니까 노골적으로 욕을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비속어야 뭐 저런 저런 장군이 다 있어? 참 성깔 더러운 놈이구만 두번째 찬스 오 오 오 오 좋았어 나 또 이걸 타게 될 줄 몰랐어 으쌰 위이 꺼져 위이 으아 으아 처음부터 터렛 터렛한테 총살을 당해야된다니 총살을 당해야된다니 다른 조준기에 풀려 이건 너무 그지같애 야 야 너 일로와 아이 아이 3번 3번 얘 좋다 나 얘를 원했어 우이잉 맞아봐 쏘면 잘했어 아 우이잉 서치라고 되어있는 곳에 가봐야겠지 괜찮아 어렵지 않아 이렇게 다 느긋하게 정장전 해주고 느긋하게 총알도 맞고 느긋하게 재정전 끝내고 느긋하게 조준하고 느긋하게 쏘고 느긋하게 뛰어가고 느긋하게 또다시 뛰어가고 느긋하게 뛰어가다가 여기가 잘된 길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여기가다가 점프하고 와가지고 여기서 실수한거 맞구만 서치 음 서치를 어디해야돼 도대체 야 서치 나 이렇게 검색하러 왔어 검색도 안되냐? 야 나 검색하러 왔다고 나 검색 엔진이야 즉 여기에 애들 다 죽이는게 임무니? 저..저기로 가야 되겠다 한번 여기로 올라가보자 올라가는데 길이 있나? 아 있네 새로운 활동 감지대 안녕 확인했어 이제 뭐 아 여기 아니.. 아 이미 내가 확인해 한거구나 그냥 그냥 가까이 가기만 하면 되는거였네 아 내가 어떻게 했는지 뭐하고 있었니 문젠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거야 문젠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거야 야! 얘들아! 일로 가요요요요요요요 아니다 너 나.. 너 나한다 아니 너 나할래 일로와 일로와라야라 뒤돌아봐 뛰어 가자! 얘들아 모여 안녕! 뭐야 어디 숨어주라고 야 이거 그냥 약받는 곳인데 잠깐 나 이.. 이 총 싫어 이거 내놔 좀 낫네 그래도 야 야 야 보이네 가 좀 나왔다 안녕 안녕 뭐해 뭐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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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미 이제 하나 남았어 하나만 쉽게 쉽게 쭉쭉 뛰어가면 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는게 제일 큰 분위기네 여긴가 아 모르겠어 점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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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희를 어떻게 근접 공격으로 죽이고 있는지 모르겠어 오우 오오오오오오 아 여깄구나 아 아 아 여기서 구조하는거구나 야 일로와 건방진현 뭐 어 총 나 총을 가지고 있었어? 야 너 언제 그 총 돼 이거 엠 11이잖아 총 쓸 줄 아니? 오 잠깐만 호호호호 레알? 오 말도 안돼 내가 인연 내가 얘를 조종한다고? 야 내 미렉은 진짜 무섭긴 하구나 진짜 미렉은 무섭구나 안녕 샷콘 여기까지 나 혼자 뛰어간다 얘들아 빨리 와 으야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너 빨리 타! 빨리 타! 야 이 미션 엄청 쉽네 너무 쉬운데? 내가 이거 괜히 했다 싶어 호호호호 야 이 미션 너무 말이 안되기 쉽잖아 그냥 카르마를 찾아서 그냥 그냥 카르마를 가지고 그냥 자 탈출 지점으로 뛰어가자 이거잖아 무슨 여태까지 했던 것 중 제일 어이가 없었어 이제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쪽 조용히 하는게 저희도 없는거에요 그냥 그쪽 조용히 하는게 저희도 없는거에요 어 어 좋네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해요 어 뭐냐 수송 트럭 몇 대가 지나간다 그냥 그 열심히 방어만 해주면 돼요 그게 좀 개고생 같긴 해요 괜찮아요 어차피 그쪽은 시청만 하잖아요 잠시만요 됐습니다 쏴 어어 제길 아이피지 가끔은 아이피지를 졸라 여벌스렸단 말이야 괜찮아 상관없어 그냥 쭉 갈구면 돼 예 요렇게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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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어디까지 했더라 앞으로 갑시다 슈욱 하고 가야겠으니까 슈욱 슈욱 가러 가야겠지 잠깐 저기 저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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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 와 참고래 저는 고도 조절 안 돼요 야 저기 탱크 있다 탱크 어떻게 처리하냐 데미지는 받는데 탱크 처리가 안 돼 야! 5번? 야 5번 어떻게 써 야, 5번 아, 이렇게 명령 내는 오, 예, 좋았어 이거 좀 자주 써먹어야겠어 내가 솔직히 말해서 원한 거긴 했어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오, 안녕, 마이들 RPG 따위 인트로에서는 RPG 따위 다 연먹이었어 더 연먹이러 가자 정면 예, 그냥 길만 딱 깨끗하게 오 잠깐 더 많은 무리들 오우 진짜 많은 무리들 괜찮아 이 터렛 하나로 다 끝날거야 요렇게 말이야 어때요 정말 쉽죠? 더 오고 있잖아 괜찮아 더 갈고면 돼 더 갈고면 돼 뭘 바래 요리로리로리로리로리로 어허 어 과열이었구나 이거 과열도 있는 줄 몰랐어 여태까지 이거 쏘면서 과열이라는걸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기다려봐 옆으로! 오! 잠깐! 좀더! 옆으로! 옆으로! 앞으로! 앞으로! 어! 아 됐다! 야! 5번! 위성공격 부탁해요! 바로바로 요렇게! 좀! 이제 되네! 아휴 느려라! 파괴하라! 알았어 파괴하라 가자! 어! 어어! 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너, 너 필요해 어디야? 어디 우리 어디야? 앞으로! 빨리 뛰어가! 뛰어가! 빨리빨리 빨리빨리! 탱크 처리해야돼! 비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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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뿜뿜! 뿜뿜! 안녕! 내가 널 처리해야 알았어! 어! 끝났네! 좋아! 다시! 드론으로 갑시다! 어때요? 처리하는거 정말 쉽죠? 어디로 가야돼 우리? 뭔가가 우리를 막고있는거 같애! 뭐가 막는지 나도 모르겠어! 아! 알았어! 맞을까! 후방은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게! 후방 처리하러 갑시다!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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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저거나 먹어라! 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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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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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침 딱 저거 써야됐네! 저렇게! 오! 잠깐! 나 땅에 박은거 같애! 자! 상관없어! 내 책임 아니야! 아! 내가 조종하니까 내 책임이구나! 어허이!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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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지금 이게! 실제로 있나 싶을거에요! 지금 공중에서 총 쏘고 다니는 드론이! 예!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실제로 존재하는 병기에요! 실제로 존재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용되고 있구요! 그러니까 이게 블랙옵스2에 나왔다 해가지고 이건 너무 그렇게 미래적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이건 현재에요! 현재! 이미 이런 무기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하셔도 돼요! 근데 드론! 근데 이 드론으로 헬기를 격출시킨다는 소리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게임이라고 하니까 다 믿지 마세요! 또 헬기온다! 괜찮아! 또 똑같이 처리하면 돼! 요리요리요리요리요리요리요리요리 운전수를 때려가시면 내가 운전수를 때릴 수 있는 요리요리요리요리요리요리 별로루을 어어 아 오 오 됐네 어 쉬워라 그냥 우리 아군 위에만 추락하지 마! 야 저킹 또 온다! 어떻게 한지 알지 얘들아? 그냥 쭉 쏘면 돼! 쭉쭉쭉쭉! 잘했어! 우리한테 쏘라... 어 잘했어! 요리요리! 여기에 누가... 너희들, 누 couple 있는지 난 정말 알고 싶어 여전 왜, 지지, 지적소류 뭐야, 나 죽어가고 있니 뭐야 이 소음, 이 소음을 나 죽어가니?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정체를 모르겠네 야, 저게 또 알 수 없는 무리가 온다 진짜 온다, 가요구 우ager 우아!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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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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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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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우리가 점령한 곳이야 그니까 너희들 올 권한이 없어 말 그대로 권한이라는 게 없어 알아들어? 알아들어? 권한 여기 올 권한이 있으면은 어.. 우리랑 거래를 해야 돼 그냥 국적을 바꾸면 돼 오! 잠깐! 뭐야! 왜 내 등 뒤에서 생겨? 내 안보그는 사이에 왜 질투했었어? 이거 질투 야 얘들아 텔레포트 질투 아무래도 텔레포트 질투를 쓰면 어떡하니 너희들은 무슨 일에서 텔레포트 치트를 쓰면 안 돼 올라가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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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 박는 한이 있어 좀 올라가! 게임이 싫대 알았어 알았어 안 가면 돼 아아! 연체다 하나 더 있어 여기 어디야? 얘 혼자 왜 여기서 놀고 있어? 저기로 언제 가? 오 망했네? 우리 A 어디 갔니? A 죽었니? 죽은 것 같은데? 야 이거 윤금.. 오 이거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어우 벌써 벌써 두 개나 죽었어 어어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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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과열 과열 안 과열 파괴!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헬기에 지원자 추락했어 좀 더 높이 올라가는게 필요해 난 왜냐면 얘네들 봇들을 이거 쏘는거 잘 못하거든 난 다리를 타고 다리 좀 타고 가자 누굴 쏘고 있니 난 너희들 거기 걸려서 뭐해? RPG 쏠거면 제대로 좀 쏴 보고 아 역시 너무 어려워 기다려봐 저게 더 무리가 오고 있어 내 위성을 이렇게야 낭비할 순 없어 가자! 위성 위성 가자 쭉 쏘면 돼 쭉 그냥 하나 하나 깨끗하게 하나 살짝만 떨궈주면 돼 살짝! 살짝만 떨궈주면 돼 왜 안해? 내가 쏠거야 살짝만 살짝만 떨궈주면 돼 왜 이렇게 느리니? 이건 또 뭐니? 이거 나온.. 어 이제 내가 쏘는거야? 아닌데 내가 쏘는거 아닌데 컷신인데 게임 왜 나 낚았니? 게임이 날 낚았어 어 배신감이 든다 쉿 미션 성공 은근 나한테 배신감이야 알아? 여기까지 촬영하는데 약 10.. 20분도 안걸렸어요 레알 우리가 언제 러시아를 좀 여겼었니? 우리가 언제 러시아를 좀 여겼었니? 하지만 저도 마저 이어하고 싶으면 여기까지 촬영을 종료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촬영을 해야 됩니다 스트라이크 팀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나눠서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의 마음에 드셨다면 라이크 버튼 누르시고 가능하신다면 채널 채널 구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크롭 디디블블록옵소트에 다음 파트에서 다음 파트에서 어 서퍼 윗스미 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